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연예, 지존선정 등 정통예술의 다양성과 새로운 소리를 디자인하며 대한민국 대표 타악그룹으로서 성장하였고 오늘 작품은 여러분 앞에 보이는 대국과 창작무용이 어우러진 여명, 리듬 몰이, 하늘마치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신명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서리 대축제는 흥과 끼와 웃음과 감동이 있는 아주 멋진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리사의 예술단의 공연이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인 여러분 더운데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안타깝습니다. 아 소리사의 예술단 여기 그 음악이 함께 있었는데 지금 음악이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개시 오프닝 공연 소리사의 예술단의 꼬리 폐 공연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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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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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뿌리패 공연단의 멋진 무대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계속 멋진 무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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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박수 자 이어갑니다. 자 이어갑니다. 자 이어갑니다. 자 이어갑니다. 자 이어갑니다. 자 이어갑니다.